내 마음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인생을 살다 보면 파도치는 순간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아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나오신 분들도 인생에서 마음아리가 있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프셨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지 사실 어려운 고백이지만 미리 적어와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일단 그것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조심스럽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의 병들이죠. 우울증도 있고 분노 조절이 있고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목요일에 공부를 좀 한다고 하는데도 잘 익숙해지지는 않네요. 먼저 어렵겠지만 김시덕 씨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세상 밝으신 분 같은데.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서 화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직업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개그맨으로서 행사는 다 취소되고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는 또 장사를 못하게끔 되다 보니까 양쪽에서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또 제가 자영업을 한 13년 정도를 했어요. 13년 동안 함께했던 직원들이 또 다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 그걸로 인해서 화가 너무 조절이 안 돼서 이러다가는 정말 제가 어디 가서 농담 삼아 하는 저 데뷔 23년 차인데 정가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연예인이에요. 이런 농담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화가 조절이 안 되니까 나쁜 일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내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 네, 화가 조절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화를 내서 나쁜 사건에 휘말릴 것 같고 이러다가는 가족들 앞에서도 화를 내서 아내나 아들 앞에서 화내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 너무 조절이 안 돼서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분노를 느끼면 가끔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세요, 가족 앞에서 라도? 아직까지는 감사하게도 아내나 아들 앞에서 실수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실수를 안 했냐. 감정코툴이 안 되면 집 밖으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화는 치밀어 오르는데 아이가 어린 아이나 아내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너무 싫고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데 밖에 나가서도 화를 낼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조금 알려진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화를 낼 데가 없으니까 결국 갈 수 있는 데는 문 닫은 내 가게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가게에 가서 문을 닫고 거기서는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평소 못하던 욕도 하고 주먹으로 벽도 때리고 화가 조절이 안 돼서 몇 시간 동안 계속 그러다가 왜 하필 나한테는 이런 마음의 병이 왔을까. 방송하시는 분들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화병이 나서 감정콘토롤이 안 되니까 있을 수 있는 것은 불권은 내 가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버티다 버티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병원의 도움으로 많이 조절이 되고 지금은 깨끗이 나왔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방송에서 많은 연예인분들, 방송인분들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방송에서 병원 가는 거, 정신과 가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제 동료지만 그래도 좀 정신 관련된 병원에 가는 게 조금 그래도 나쁘게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속으로 있어가지고 못 가고 참고 참고 어디 가서 근데 이런 거 좀 말을 좀 하고 싶은데 할 때는 없고 동료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공감은 또 못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됐는데 병원에서는 선생님이 제 말에 공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 고생했다, 화내라 괜찮다, 오히려 화내는 게 낫다, 그럼 좀 풀린다 그러면서 이제 약도 처방해 주시고 용기를 내기를 잘 하신 거예요. 그 병원에 갔지만 다녀오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조절 안 되던 감정도 컨트롤 내고 가끔가다 올라오는 것도 약을 먹으면 놀랍게도 10분 만에 이렇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기 힘든 얘기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좀 위로를 받지 않으실까 싶은데 이게 코로나19 지나면서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았던 거죠, 선생님? 굉장히 많았죠. 많았고 사실은 이제 화가 난다고 그러지만 화는 나 원인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나는 그전에 범죄적인 행동이 하나도 없었고 그걸 딴 얘기라면 나는 잘못을 별로 안 했고 이 얘기거든요. 많이 참았고 이 얘기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조절 장애라는 것은 뭔가 분노가 있는데 이걸 너무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분노, 화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어떻게 내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화를 낸다든지 폭력성, 이건 문제가 되지만 화 나는 원인을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방법이 돼서 난 이래서 화가 난다. 네, 자기 화에 있는 것들을 사실은 푸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거의 안 풀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소리 지르고 이런 방법은 부작용은 줄였지만 병 치료에는 사실은 그렇게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었어요.